아 서곡 오라고 동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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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해봐, 옆에서 해봐. 동우 형이 다 비슷한데. 동우 형이다! 동우 형이다. 동우 형. 나 어디에 다행히 해. 나라예요. 해봐. 해봐. 여기서 해봐, 여기. 여기. 얘는 뭐야. 이거야. 야, 머리 위에다 씌워줘야 돼, 이거 뭐. 그... 오! 아니, 빠르게 생겨서 왜 이렇게 말해. 동우 형이 아프게 때린다. 동우 형이 아프게 때린다. 와, 잘한다. 놀지 괜찮으세요, 놀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나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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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지금 동웅아 혼자 못 웃고 있으니까. 아, 왜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냥. 승 좀 주세요. 건전하게 해요, 건전하게. 얼굴 빨개. 이거 뭐 물건져다. 뭐야. 아니, 근데 동우 씨가.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아. 그러지 마요, 하지 마.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어요. 에이, 진짜. 동우 씨가 진짜 지금. 식은 땅을 비울리고 있어. 진짜로 여기 땅다는 거 봐. 힘들어 이런 거. 하지 마. 오늘 4등은 위험해요. 죽을 싸. 아, 이렇게 공포지송할 수 없다. 아, 그런 거 하지 마. 동우가 선생님이 동운 온다, 진짜. 동우 씨 다듬. 동우 씨 다듬. 야. 동우 잘한다. 아, 불기하다. 아, 불기해. 불기하다. 왜 그래. 하지 마요, 형. 누구예요, 자꾸? 뭐야, 왜, 왜, 왜. 하지 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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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진짜 왜 했느냐, 오늘. 아, 이거 왜 하는 거야, 솔직히 여자는 막 놀라고 막 스릴 할 때는 되게 좋은 성분이 부춘댄대요. 아, 뭐야, 왜, 갑자기 왜 터락이 나와요. 아드레날린이 무슨 성분이에요? 남자는 그런 거 없어요. 왜, 왜 하는 거예요, 남자는. 아, 남자는. 아, 계속 뭐, 알 거 같아. 아니다, 아, 잠깐만. 들어가세요. 우리 팀이요? 같이 안 가요? 아, 싫어요, 안 가요. 같이 가요. 싫어요. 여기서 뭐 나올 거 같아. 아, 진짜. 여기서 뭐 나올 거 같아. 어? 빨리 가래, 빨리. 어,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 진짜 하지 마. 아, 진짜 하지 마. 어, 쓰지 마요? 어, 뭐야.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미치겠네. 잊지 마요? 아, 있어. 아, 나 있어. 아, 못 해. 아, 힘들어. 저기, 저기요. 저 봤는데 조용히 나와주세요, 조용히. 자, 하나, 둘, 셋, 한 번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왜 안 나오셔. 나 봤어요, 형. 저기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아, 진짜. 아, 저리 가요. 아, 저리 가요. 저리 가. 아, 진짜.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저거 보세요. 부족하요? 아, 저거 뭐라도 주시면 안 돼요?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 죽으니까 어떡해. 저놈아, 저놈아. 저놈아, 저놈아. 저놈아. 형, 뭐야?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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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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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야! 아, 물이야! 아, 저 큰일 하나! 아이, 진짜! 아, 진짜! 아직! 레이싱골도 없어요! 맞아, 이거 원래 레이싱골 있으면 여기 있잖아, 여기! 흔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흔들어주고 이리 와봐 다리 털만 있고 야, 뭐야! 더러워! 아, 진짜! 다리 털만 있고 야, 뭐야! 더러워! 아, 진짜 더럽다! 아니, 그리고! 원래 총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아, 깜짝이야! 아, 진짜!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왜 헐러 왔어! 나 싫어! 나 싫어! 더 무서워, 형! 자꾸 너 놀래켜!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요! 나 진짜! 하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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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하지마요! 아, 왜 나 뭐 안했어! 왜 그래! 누구 나와? 여기 있는 거야! 오, 뭐야! 하지마! 아, 하지마! 아! 여기 있는 거야! 오, 뭐야! 아, 하지마! 아, 진짜! 아, 진짜! 아, 하지마요! 진짜! 아, 미치겠다! 어, 저기... 저기 가지마요! 아 저리 가요! 아 저리 가요! 아 좋아! 아 좋아! 아 진짜 하지마! 나 왜그래? 아 차가워! 아 물! 아 진짜 하지마! 아 하지마요! 저리 가! 아 진짜! 아 하지마! 하지마요! 하지마요! 아 차가워! 아 뭘 했단 말이야! 아 진짜 하지마! 아 진짜 하지마!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네 3살이요! 나보다 어리네! 아르바이트 하는 거야? 네! 그리고 나 이거 찾는 거 아니야! 밖에 기다린 거야? 아 괜찮아 괜찮아! 아 뭐해요! 하지마요! 너랑 친구래! 23살! 하지마요! 진짜! 하지마요! 하지마요! 동훈아! 어? 왜? 동훈아! 동훈아! 어? 왜? 동훈아! 어? 어?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안 빠져! 아! 아! 오! 아차! 아! 누가 왜? 아! 아! 오! 아 차! 아! 누가 왜 와! 왜 오는 거야! 왜 오는 거야? 왜 오는 거야? 왜 오는 거야? 아 뭐야! 잠깐만! 아 뭐 기만한 소리야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이 온 자식이! 아니 그냥 온 자식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짱고 눈썹! 자, 시작! 야, 하나 줘라! 동호 하나 줘! 그냥 하나 줘! 하나 주자! 내꺼 줄게! 동호 줘! 우리 동호 이리 와! 자, 가자! 동호 씨를 많이 누른 것 같아요, 진짜로? 동호 씨 오늘 많이 울었습니다. 놀지 마! 좀 놀라긴 했죠. 많이 놀랐는데 바지가 잃었네. 왜 우리만 없어? 왜 우리 맨날 왜 없어? 그러게. 불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 아 맞다, 불이 없어. 입김으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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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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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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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가, 가, 가! 아, 엎뚱! 됐다. 와, 됐다. 동호 씨 질문 있나요? 아, 지금 눈빛이 약간... 공평양화에서.. 아, 나 수아. 아무튼 했는데 얘가 1등을 했습니다 이거 예상했던 결과라서 야 너 가져 감사합니다 아마 동욱이 처음으로 서열 황에서 1등을 한 거 같아요 몇 번째 하는 센트인데 다 무면허자들 사이에서 혼자 면허 있어서 트러피 없잖아요 그렇죠 같이 네요 같이 선물 감사합니다 하필 이럴 때 오토바이가 지나가 하필 이럴 때 오토바이가 지나가 하필 진짜 하지마 하지마요 하필 진짜 하지마요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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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고도 배 안 나온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같죠 귀신 말고요 4시간 만에 모습을 찾은 거 같은데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 나오게 아 좋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좋아 노키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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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다 사파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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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는 이게 끝이야 어 그럼 바지 어떻게 입어? 의상 부러운 멤버가 있어요? 어 네 있습니다 우현씨의 의상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언제 또 여자 옷을 입어보겠어요 슈퍼맨 의상은 어때요? 저건 죽어듣기 싫어요 제가 걸러서도 저거는 그냥 불이에요 불 복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성규형 누구 오니 꾼거야 누구 오니 꾼 아 아 망했다 아 근데 계란이다 왜 감자를 얹어 여기는 뭐 원시시대 오는 것 같아 괜찮은데? 이사를 전 동우씨에게 바치고 싶네요 사원님? 사원님 제가 그렇게 싫었어요 아유 부담스러웠죠 그 사랑을 담으 제 용기가 작았네요 아 근데 티가 이뻐요 아 이뻐 있어요 부럽다 이문을 믿어 야 7번이야 동우씨 갈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으하하하 아 내 거 빠져 으하하하 내가 갑자기 물 들어가봐 어 으아 으아 유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오 씨 아무것도 안 했어요 비 온 뒤에 땅이 굽는 법 우리 사이에 더 단단해졌지요? 아 이거 실적이다 멋있다 이 말씀 사나 멋있다 이 말씀 사나 실적인데? 당신이잖아 둘 사이에 비가 왔었나봐 비가 좀 내렸어요 밥 먹기 참 힘들다 그치? 난 그래도 형과 함께 와서 매우 좋아 배는 안 불어도 행복해 그쵸? 여기보단 여기가 중요해 동우야 너가 있어서 항상 웃을 수 있구나 이제는 가방 정리 좀 하자 너 무서워 사장님과의 관계도 어색하지 않게 말아 사장님과의 관계도 어색하지 않게 말아 이거 성규 형이다 성규 형이야 성규 형 형들 마주 때가 다 티나 조은 씨가 사장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요 유난히 사장님을 어려워하니까 사장님과 조리 있으면 그렇게 조용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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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장님이 되게 사실 친구 같은 분이신데 네 저희는 다 편하게 생각하는데 동우 씨는 사장님만 보면은 되게 막 그렇게 평소에 잘 웃던 친구야 웃음도 울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하하 형님 하하하 하하하 이런 분이수 때문에 어색한 거야 하하하 너 이래서 웃어 하하하 하하하 형님이 뭐야 삼촌해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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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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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인피니트 진짜 항상 복도다주시고 그러나 고생 많으실 텐데 저희 때문에 고생한 거 저희 때문에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와 인피니트에 의한 인피니트를 위한 인피니트에 언제나 인피니트 얘길 바랍니다 태빈님 태빈님 파이팅 이러니까 언제까지 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사장님이랑 여기 초과 바닷바람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네 인생에 뭐가 더 있나 이런 얘가 아닌데 얘 이거 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